안녕하세요.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을 하죠. 이게 장관이 가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짚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금융적으로 미중 대립이 확대되는 겁니다. 미중 전쟁이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흔히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잘 지금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중국이 갈리움, 게르마늄 안 파는 게 충격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하겠다.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어조를 많이 하는데 브룸버그도 얘기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을 줄이면 다른 데가 생산량을 느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갈륨 같으면 알루미늄 정년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 가격이 타산이 안 맞아서 생산량을 줄였을 뿐이지 바로 생산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짓인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중국이. 아무 효과도 없는 짓입니다. 또 언론에서 보면 블링켄이 시진핑 앞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꼬붕처럼 앉아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아주 느긋하게 지금 미국을 다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전혀 그거 아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또 언론에서 착각 이런 거 착각이 있죠. 제네델런 미 재무장관 방중은 미중 사이의 훈풍이다. 미중 경제 갈등 실만이 찼나. 그다음에 옐런이 방문 안 되니까 중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지면서 상당히 미국을 잘 다뤄낼 것 같다.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미국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야 여론이 움직여주니까. 그래야 여론이 지지를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힘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지능도 게임이 안 되고. 그러면 옐런은 뭐하러 지금 중국에 가고 있는 거냐.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옐런의 방중은 이제 싸움이 금융까지 확대된 거야. 우리가 여기 이제 무역, 금융, 그다음에 첨단 기술, 제재, 첨단 기술, 첨단 부품, 차단. 이 정도 안에서 우리 싸우자라고 결투의 규칙을 통보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싸움이 확대되어 가니까 결투의 규칙을 통보를 해줘야 이게 서로 오해해서 불똥이 튀질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중국 비판하니까, 기승전 중국 비판을 하니까 붙을 리가 없겠죠. 붙더라도 한 2주쯤 지나서나 붙고 그렇습니다. 대충 붙긴 붙어요. 결국 2주, 3주 지나서.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보다 유의미한 내용을 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옐런의 방중의 의미는 이제부터 금융을 무기로 쓸 거다. 이 통보입니다. 플라자 합의 때, 이때 이제 미국이 움직인 데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움직였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죠. 그런 데들이 다 너무 많이 저걸 누리니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 당시에 왜 많이 그렇게 올라갔냐면 레이간 집권 첫 해에 그때 미국 기준 환율이 거의 한 5, 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인플레를 잡았다고요. 인플레 딱 잡고 나니까 일본이랑 유럽 국가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달러 가치 이제 우리 좀 떨어뜨려야겠어. 좀 협조 좀 해라. 그래서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렇게 1985년 일입니다. 옐런이 지금 방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화기애애하게 중국과 크게 갈등이 없었을 때 미 재무장관이 간 건 무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입니다. 그게 아래 사진인데요. 챙도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때죠. 오바마 정부 때 내내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그거 지금 너희 고정환율제 해갖고 좀 환율 조작 심하게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환율 좀 자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 금융도 말이야 좀 외국 자본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외환 거래도 좀 자유화해. 이렇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회사를 들어가서 중국 안에 금융기관 좀 만들 수 있게 해줘.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2018년부터 이제 2018년 게 봄이었을 겁니다. 관세전쟁에 붙었죠. 그래서 트럼프 때 재무장관이 딱 한 번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 문우신 재무장관이고요.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랑 같이 갔습니다. USTR하고 같이 갔고요. 관세전쟁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재무장관 방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화기해야 하게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 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인데 이제는 화기해야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을 금융까지 더 확대하면서 확전을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확전을 하면서 결투의 룰을 잡으려고.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재무장관이 간 것을 따지더라도 4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무장관이 외교니까 자기 직업이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재무장관은 특히 이렇게 미중 대립이 격화된 이후에는 지난 7년 동안 딱 한 번 문우신이 2019년에 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옐렌이 중국에 가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외환거래 자유와 환율 자유변동제 너희 택해. 네.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제 한 3조 달러 정도의 지구정복 자금을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거 외환은 말이야. 정식 외환 보이고 집어넣고 너희 금융제도 손 좀 봐야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요구사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은 글로벌 금융시장 분탕질치지 마. 그게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여기를 내면 중국 공산당이 한 3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 재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거든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너희 글로벌 금융시장 분탕질치지 마.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좀비 마약 많이 들어와 있고 아주 마약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 중국이 마약에 관해서 첫 번째는 펜타닐, 좀비 마약의 원료를 멕시코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미국의 마피아와 중남미의 카르텔 사이에 마약 대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3월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집중을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개의 범죄 조직 간의 천문학적 돈을 정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외환거래 자유화 환율 자율변동제. 이게 이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의 지구 정복 자금 3조 달러. 이거는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너희는 3조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 집어넣어라. 따로 빼내지 말고.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외환 보유고 기존에 3조 달러, 추가 3조 달러 하면 6조 달러쯤 되니까 그러면 빵빵해진다. 그럼 금융혁신을 해야지. 그러기는 커녕 옆으로 빼돌려서 공산당의 지구 정복 자금으로 쓰고 있다. 너 이거 말이 되냐. 이제 금융혁신이라는 거, 금융고도화라는 건 이런 거다. 한국을 봐라. 외환 보유고를 키워서 100% 자유환율제도, 100% 자유 외환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릴 텐데요. 스탁 개념이에요. 스탁, S-T-O-C-K. 그러면 그리고 외환 사용, 사용이라는 건 들락날락하니까 흐름이죠. 플로우죠. 외환 사용은 100% 개인과 민간 기업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이게 경상수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거다. 경상수지 흑자를. 이걸 두 가지로 이용하는 거다. 스탁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스탁의 힘을 정부가 이용해서 금융제도를 혁신하는 데 쓰는 거고 외환이 들락거리는 플로우의 힘에 관해서는 정부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민간,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해서 경제를 고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거다. 그거 너희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고도화되고 금융제도가 고도화돼서 안팎이 활발하게 통하는 고도 경제가 목표라면 너희 시진핑이가 얘기해온 쌍순환 그런 건 개소리야. 쌍순환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에 없어. 그건 시진핑 경제학에만 있는 거야. 경제학에 쌍순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모델이 쌍순환이 아니고 100% 자유변동 환율, 100% 자유 외환 거래예요. 그걸 도달하면 저절로 안과 밖이 통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돼요.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 고도화된 거거든요. 이 얘기인데 제가 이걸 그저께 말씀을 드렸더니 좀 쉽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보면 정부가 외환 보유가 쓸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비중을 그렇게 절반시켜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스톡과 플로우를 구별해야 되는데 스톡이라는 건 외환 보유 고저, 덩치잖아요. 그걸 스톡이라고 그래요. 덩치 질량을. 이 스톡과 플로우로 구별해야 돼요. 이 덩치 질량이 쌓이면 그걸 이용을 해서 정부는 외환 거래 제도, 환율 산출 제도, 환율이 정해지는 제도 이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 무더기 자체의 힘을 쓰는 거고 무더기의 위세, 기세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무더기에 외환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흐름을 일으키잖아요. 그 흐름은 정부가 건드리는 게 아니고 플로우잖아. 그거는 민간, 개인이나 기업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의 힘은 정부의 것, 플로우는 민간이 하는 것. 그래야 고도화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스톡을 해가지고 그 스톡의 힘을 빌어서 고도화할 거는 거부를 해놓고 플로우는 자기가 정부가 나서서 잡고 흔든 거예요. 절반을.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를 이제 스톡과 플로우 개념을 조금 더 제가 원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KFC-21 다 좋아하시잖아요. KFC-21 보면 앞에 뾰족한 피토관이라는 거 달고 다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앞 대가리에 뾰족하죠. 이건 이제 비행기가 개발이 끝나면 저거보다 좀 덜 정밀한 작은 피토관을 이제 안 보이는 데다 넣고 다녀요. 비행기는 다 피토관이 있어요. 개발이 끝나면. 근데 지금은 개발 단계니까 저렇게 삐죽하게 앞으로 빼갖고 굉장히 정밀하게 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를 재냐. 정압과 동압을 잽니다. 정압이 저게 스톡이에요.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이 없을 때 대기 중에 고도 혹은 수중의 심도에 따라 주변의 질량이 누르는 힘이 달라지잖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10m 들어갈 때마다 1cm에 1kg 중씩 더 누르죠. 100m를 들어가면 이 1cm에 10kg이 걸린 게 되죠. 손톱만 한 1cm에. 응원한데. 바둑 한 칸에. 그게 정압이에요. 그럼 동압이라는 건 뭐냐. 수돗물이 관에서 확 흐를 때 그 흐름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체의 흐름이. 운동에너지에서 나오는 압력. 그걸 동압이라고 그래요. 피토관은요. 기본적으로 정압과 동압이 합쳐진 토탈 프레셔를 재요. 그리고 피토관은 정압을 재요. 그러니까 동압이 계산되죠. 왜냐하면 토탈 프레셔에서 정압, 스태틱 프레셔를 빼면 디네믹 프레셔. 동압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토관이 정압과 동압을 정압. 그러니까 이 스탁의 압력을 재고 동압. 그러니까 플로우의 압력을 재는 거예요. 피토관이. 그걸 좀 다른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스탁과 플로우라는 개념이 저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걸로 이제 복식북이 절반은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식북이 딱 가면 우리 기업 같은 데 가면 야 그 BS 좀 갖고 와봐 이래요. BS 밸런스 시트죠.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PL 갖고 와봐. 프로핏 앤 러스. 손익 계산서. BSP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업은 혹은 조직은 연말마다 결산보고서라는 걸 만들죠. 세무조정 보고서인가 결산보고서인가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차 대조표가 이게 스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기업의 몸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몸집이 보니까 사람이 장기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의 몸집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졌다. 어느 한순간. 제 지금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몇 킬로 몇 킬로 해서 얘가 전체가 몇 킬로짜리다. 이게 나오잖아. 손익 계산서는 뭐냐면 이 백모가 한 달 동안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몸무게가 어떻게 줄고 늘고 줄고 늘고 했다. 그래서 한 달을 만약에 기준점을 기초를 7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을 7월 31일로 잡으면 7월 1일에서 7월 31일이라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몸무게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얼마에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났다. 68킬로에서 시작해서 68.5킬로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익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플로우를.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잘 때 이거는 매출과 비용으로 자는 거죠. 그래서 저게 복식보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다 그래서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현금을 내가지고 원부자재를 사왔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복식보기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현금을 지출한 게 그럼 비용을 쓴 거냐? 아니에요. 복식보기에서는. 그거는 말하자면 자산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현금이란 자산 형태에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가루다. 음식점으로 해서 밀가루라는 걸로 자산의 형태가 바뀐 거지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한다고 비용이 아니고요. 또 현금이 들어온다고 수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까지 우리 가게에 7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큰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밤새 전화해서 오전에 다 입금한 게 천만 원이 더 입금돼서 1,7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오전 중에 천만 원의 수입이 생겼냐? 아닙니다. 그거는 돈은 들어왔는데 그 돈은 매출에 의한 수입이 아니고 부채죠. 그래서 복식부기가 저런 스타커 플로우를 구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딱 기본이 뭐냐면 현금장부와 달리 돈이 나갔다고 해서 전부 비용이 아니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수입, 매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그걸 딱 구별을 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게 스타커 플로우 개념입니다. 복식부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그런데 저걸 경제학으로 개념을 굉장히 정교하게 적용시킨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